안녕하세요. 도로시입니다. 안뇽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모듬 해물장 아이디어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보시면 모듬 해물장인데 쭈꾸미랑 깐새우 그리고 꼬막장이 들어있어요. 이거는 배추김치, 파김치, 국제안생김, 상추랑 깻잎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물이에요. 아우 좋다. 잘 다듬고 밥이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선 색깔이 너무 좋아요. 꼬막장은 밥에 싹 비벼서 간장 자체가 맛있네요. 촉촉한 카ik redemption signature 아우 파게티 으음 음 아우 취향 입안에 고소하고 이게 양은 500g이더라구요 그냥 딱 해갖고 새우장에다가 김치 꿀이죠? 통! 옅 옅 옅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묵땜 맛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 개의 tenthTs에 넣어서 사먹 couldn'tаб 좋나요 히스푼 히힅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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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장에 김치 하나 큰 거 빌려서 너무 고소하고 비벼서 진짜 falls당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아이쿠 세덜덜덜덜 비교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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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맛있고 고소해요 쫄깃쫄깃 싹 새우는 정말 통통하고 탱글탱글 통통하고 쭈꾸미는 식감이 더 있어서 약간 탱탱하면서 같이 쫄깃쫄깃 탱탱한데 쭈꾸미가 식감이 좀 더 있어요 꼬막은 좀 작은데 담백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짭짤한데 그래도 장류치고는 많이 짜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새우를 그렇게 집어먹어도 많이 짜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오즈 자랑해요